더쇼가 최고다. 아니요? 더쇼 최고고 모니터에 나오는 제 모습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멤버들 하나하나 포인트 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쇼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 쭌지 초콜릿 있는데 왜 초콜릿? 원래 나인이 그 엔딩 때 원래 추가 음향 같은 거 있어야 됐네요. 이런 게 있어야 돼. 제가 좋아하는 그 개인기를 고라니 개인기를. 내가 형을 위해서 해줄게요. 소불고기 덮밥. 오늘 더쇼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재밌다. 더쇼는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요. 저희 영상 중에서 굉장히 레전드인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맞아. 더쇼 나는 오늘 좀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에 느낌이 있잖아요. 내 얼굴 약간 부었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쟤 지금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쇼가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더쇼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역세급 부었는데 도쇼 카메라를 가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도쇼 카메라를 가니까 오 부었다 오 부었다. 여기를 출입하면 리프팅 효과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아 무릎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아이는 무릎으로 춤을 추나? 부른가 봐. 확실히 잠깐 한 이틀도 안 했다고 하니까 진짜 좀 몸이 삐그덕 되더라. э 나 니 일 이틀 쉬니까 너의 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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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토, 이불 잘 씻었네 우리 어쩐지 이 무릎이 무릎이 고암 질러 지금 너 왜 이러니? 끝난 거 아니었나? 이러면서 나는 아니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쉬었다 하면 아 그렇지? 그래도 그렇다 하지만 저희는 쉬는 거.. 쉬었으면 압니까? 잠깐만 연습하고 연습하고 유라 하고 연습하고 백식 먹어야지 그렇지? 백식 먹자 했잖아 엔딩에 나연이가 사탕을 무는 이유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카메라 아프지 마. 어 형 이거 렌즈 3500만 원짜리인데 형이 이거 다 다시 닦아요 형. 감독님이 지금 형님. 하여튼 제가 먹은 사탕이 우리 라이온들이 받으실 사탕입니다. 저희가 또 봉투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 봉투가 사실은 잃어버리기 쉬운 봉투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떨어질 때 역시 당이 최고죠.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라이온들이 아까워서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방법이 있어요. 봉투가 우리 사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거 먹고 다시 채워두면 다시 우리가 준 것처럼. 오. 무한. 창문 형제네. 그치. 무한 증식. 그리고 하나까지 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라이온들이 약간 그림을 잘 그리신다. 저희 사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저희 건강보단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라이온들 중에서 우리랑 똑같이 일어나신 라이온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이온분도 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화요일 날 진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저희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그것도 있잖아요. 크루마츠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크루마츠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갈게요. 안녕. 어디 가지 우리. 차로 갈래? 크ît. 뭐야. ildi philosophy. 좋아. pei